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알아요 다 이제.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을 북미 회담에 성공적 마감을 기원하면서 쌀국수를 아침 먹고 왔습니다. 아침을? 네. 아침을... 집에서 해줬어요. 해주세요. 아침에. 아니 제주씨가? 저 아주 뭐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선수세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초대해요 우리. 한번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양평 양평. 허락을 한번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쓰레기 봉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팩 같은 거 들어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갖고 쭉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베트남 쌀국수 드시고 오신 곽상준 부지점장. 쌀라면일 거래 쌀라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존경을 표하는 게 그 빠른 솜씨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낸다는 게. 아 그만하세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도 있네. 역시 CJ가 최고입니다. 이런 거. 자 오늘 증시각도기 또 재주셔야죠. 네. 오늘 위험을 무릅쓰고 저 이런 짓 알았는데 지난 이틀간 많은 청취자분들이 충격과 공포 속에 있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격려가 더 많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누가 각도기를 뭐.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틀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별로 의미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장의 각부터 재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소폭 하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약간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근데 난 진짜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원래 그런 경우를 당하면 며칠 쉬거든. 야 근데 더 디테일하게 각을 재냐. 오전에 약간 빠졌다가 오후에. 진짜 메탈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죠.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에 빠졌다가 오후에 올라가는. 오늘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빠졌고요. 소폭 빠졌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좀 분쟁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돼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인도파키스탄. 심각하더라고 보기도. 그러니까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딱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심각하네.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것은 주식시장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반 일 없이 끝날 것인데 일단 그것을 본 뉴스들은 아침에 봤으니 사람들이 이거 분위기 안 좋겠다고 좀 쫓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매물이 나온다면 소폭 빠져 시작할 수 있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이 소폭 빠졌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이 최근에 오른 게 없고 그래서 복원욕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오후 2시가 넘어서면 그냥 근거 없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으로 주요한 변수들은 한국 증시에 나쁘지 않아요. 한국 증시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떨어져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본다면 아침에 그 뉴스 때문에 조금 빠져서 시작한다면 오히려 조금 올라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바는 수급이 별로 없어요. 한국. 그러니까 초반에 1월 말까지 이렇게 가열차게 사던 외국인이 이제 가열차게 안사하면서부터 특정한 시장을 휘두를 수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무주공산처럼 붕 뜬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뭔가 이런 흐름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데 저점은 올라가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좀 뻔뻔하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춧돌이 되는 변수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소하게 물결을 치는 변수들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지수 맞추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소소하게 치는 물결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장중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또 시장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은 시장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그 주춧돌보다 더 되는 기준돌 같은 거는 지금 완전히 괜찮다. 즉 미국 금리 상황들은 괜찮다. 그리고 기준돌이 되는 의장인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그동안 계속 보면 뭐 큰 문제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수의 흐름들이 그냥 가는 거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방향성을 잡아놓고 잔파도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변수들의 날마다의 변수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발언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그걸 또 안 적어왔네. 그런데 지금 대차 대조표가 약 그동안의 GDP 기준에서 과거의 4%인가 5%인가 그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GDP 기준을 14%인가 15%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제가 4%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3배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곱하기, 곱하기를. 의미는 알겠어요. 곱하기를 해보니 3배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4배 정도를 늘리는 거 맞죠? 김 프로님이 4배 늘렸죠? 대차 대조표가 4배를 늘렸는데 4배에서 줄이는 수준이 GDP의 10몇%까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저도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곽 부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고 자산을 샀잖아요. 그 자산이 채권이라고. 국채 내지는 MBS 채권인데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거 급하게 줄여야 되는. 예전에 이거 양적 완화하기 전에 너무 작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양적 완화하기 전에 4조 5천억 달러 찍기 전 상태로 돌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의회에 가서. 그 얘기의 함의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우리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적 축소란 이거 그렇게 급하게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줄였으니까 우리는 되게 많이 줄일 거라고 시장이 우려를 했거든요.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금리도 금리인데 자꾸 돈을 빼니까. 예를 들어 판돈을 자꾸 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이런 개념들이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판돈을 이 정도만 빼면 돼 하고 가이드를 약간 준 거예요. GDP의 십매 프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계산해 보면 그럼 줄일 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라고 시장이 앞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보다 산수와 수확을 못하는 애들이야. 우리가 딱 보면 이 정도면 이제 얼마 뺄 게 안 남았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는 한 시장은 이렇게 크게 충격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옛날 우리 에피소드 중에 한 얘기를 끊으면 아마 들으셨던 분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정체진 프로 얘기를 잠깐 끊으면 그 대목에서 아마 고민하셨을 텐데 설국열차 얘기를 하면서 설국열차 제일 앞칸에 엔진이 있고 엔진을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성공했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금융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을 생각하는 거고 그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뭐가 하나 과거와 다르게 딸려 들어왔냐면 자산을 늘렸잖아요. 돈을 찍어냈으니까 그 자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더 붙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금리는 일단 멈췄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올리긴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충격을 먹은 걸 이제 되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금리 올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산을 뺀 것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게 더 충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로 봐서 GDP 기준으로 이 정도면 자산을 이미 일정 부분 뺐고 추가적으로 뺄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뭐냐. 판돈을 빼는 양을 이제 얼마 안 해도 된다. 곧 종료를 발표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정리를 하자면 연준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기자들 앞에서나 혹은 전임자인 잔헤델런이라든지 밴버나 키를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의회 상하원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굉장히 방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받냐면 사실은 트럼프에 의해서 의회에 발탁이 된 사람이고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니 나쁘니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에 직권을 할 수도 있는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원론적이만 얘기를 해줘도 양쪽 축소 이거 좀 축소하겠다라는 얘기만 해줘도 그 뉘앙스만 해줘도 저는 성공이라고 봤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곽동기 부장이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하나 자꾸 판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거죠. 하우스가 있잖아요. 노름판을 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하우스장이 플레이어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꽁짓돈이라고 합니다. 꽁짓돈 빌려주고 거기다 이자율을 매긴다고. 아 이거 판도 가열 차고. 그러니까 이자율 좀 올리자. 나 이번에 1부야. 그런데 2부였어. 1부였어. 그런데 2부다. 2부 이자다. 어차피 할 수...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그거넘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경찰 단속도 뜰 수도 있고 물론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야 이거 좀 판돈 좀 슬슬 내가 내 주머니에 긁어놔야 되겠다. 혹하면 튀어야 되니까. 그게 더 사실은 노름판에 그 행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판돈이 줄어들잖아. 전체 판돈이. 아 그렇지. 그럼 독이 더 오르거든. 줄어든 판돈을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이럴 때 보면 우리 김프론 님이 넓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도박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 예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이로는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렸을 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승률이 굉장히 좋아. 안 잃어 우리는. 아니 제가 이제 건전 투자문화 창달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주식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주식은 도박판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 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기업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투자자들을 만나서 더 부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벤처나 이런 것들의 저변도 점점 커져요. 제가 이제 건전 주식 문화 창단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이 생각을 하냐면 주식 시장이 발달하면 주식 시장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잖아요. 주변까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회사를 하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뜨거우면 쉽게 돈을 누가 대준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 지난 2014년에 주식 시장 난리 났을 때 말이죠. 그때 주식 시장에서 돈 벌고 부동산에서 돈 벌고 하니까 돈이 너무 넘치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딱 나가도 얼마. 펀딩이 되지 펀딩이. 그냥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1억 위안 이런 거 그게 그냥 퍽퍽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창업이 그렇게 활발해지면서 굉장히 생태계가 활발해졌죠. 우리 수급 좀 봅시다. 수급 보고 정리 좀 해야지. 벌써 31분이에요. 그러네요. 벌써 끝날 때 됐네요. 부흥이 하고 있다잖아. 미국 시장은 어떻게. 미국 시장은 얘기 안 할까요? 정리해 주세요. 미국 시장은 S&P는 0.05% 소폭 떨어졌고 다운은 0.28%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07% 올랐습니다. 바이오가 1.49%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2%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늘 대형주 쪽 반도체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아침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5% 상승 그다음에 보잉. 보잉이 계속 올라요. 2% 베트남에서 또 엄청 샀잖아.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한국 기업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힌트를 드리면 그다음에 베스트바이라는 소매업체가 14%나 올랐습니다. 가전제품 파는 데예요. 동일 매장 매출이 3% 증가했다는 뉴스로 1% 상승했고 유로달러는 별로예요. 1.136 떨어졌고 달러지수는 96.03으로 올랐고 달러 원이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1,118원, 20전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지만 장중에는 1,119원에 끝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원화 강세라는 건 이건 기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미국 10년물이 올랐습니다. 2.68. 2년물은 2.50으로 이것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근거가 이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말한 게 만약에 이게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면 채권이 가격이 올랐어요. 즉 금리가 떨어졌어야 돼요.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 금리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심각하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WTI는 올랐습니다. 57달러로 2.7% 정도 올랐고. 사우드가 계속 감사를 한다고 했죠. 지금 속폭 떨어지게 거래가 되어지고 있고. 금값은 요즘 큰 변동을 해왔습니다. 1,321달러로 0.5% 떨어졌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 구리값은 0.7% 올라서 6,519. 그리고 브라질은 0.3% 하락 상하이는 전해 0.4%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보면 큰 변동은 없지만 한국은 오른 게 없어서 떨어지는 쪽으로도 그렇게 위축 안 당하셔도 된다. 그런데 저희의 펌프질에 반응하신 분들이 있는데 좀 세게 반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국 시장은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1,100억 팔았고 외국인은 1,500억 팔았고 기관은 1,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개인 38억 매수, 외국인 500억 매수, 기관은 320억 대 매도. 500억 매수요? 네. 어제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더 좋았어요. 그렇대. 뭐 샀어요? 바이오가 좋았죠. 바이오. 네. 바이오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어제장은 미국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소소하게 0. 몇 프로 움직일 때는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계속 좀 얼어있는 수급이 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저께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께는 좀 올랐어야 되는 장인데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의 영향이 우려가 많이 섞인 수급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은 조금 인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반영될 거다. 어느 순간이 지나는 순간 이거 너무 과열 지나친 거 아니야? 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나중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다가오지 않겠냐. 차분차분히 오를 게 갑자기 한 번에 몰릴 수도 있군요. 네, 그럼요. 그게 안 오르던 게 갑자기. 그런데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꼭 참다가 막판에 그냥 왕창 몰려가지고 버블을 만들고 짧은 버블을 만들고 산화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 서준식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나본 부동산 자산가들은 천만 원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천만 원의 사이즈가 뭐예요? 설명을 다시 드리면 10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의 천만 원과 우리 월급쟁이의 천만 원 이 두 사람 중에 천만 원의 사이즈가 누가 클까요? 제가 재테크 강의 가면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천만 원을 크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에? 네, 천만 원. 누구 천만 원이 더 클까요? 10억에 천만 원이 훨씬 더 크죠. 왜? 네? 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캐시플로우가 월급쟁이들 캐시플로우가 있는 사람의 천만 원은. 아니, 난 한 두 달 일하면 천만 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산 10억, 부동산 자산에서 10억 있는 사람들은. 천만 원 어떻게 두 달에 모아요? 아니, 근데 그 잠깐. 아니, 저런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 아니, 잠깐만요. 논의가 비껴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만나본 실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경험이 아니고 순수 제 경험인데 자산가들의 천만 원이 월급쟁이 천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훨씬 커요. 왜요? 굉장히 돈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집착이란 표현은 돈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월급쟁이들이 천만 원 투자해서 잃었다. 그러면 아, 재수없어. 이러고 끝나고요. 아, 또 마저스 통장. 아,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 10억 가진 사람은 천만 원 깨지잖아요. 못 참아. 이거 어떻게든지 복원을 시켜야 돼. 직원들을 달달 복든가 어떻게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사람들이 그거 별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즉, 종부세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돈 몇 백만 원 더 내는 거 있잖아요. 현금 유출이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현장에서 만나본 자산가들의 백만 원과 천만 원 규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평탄하게 부동산 가격이 유지가 되어진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상저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고하저로 바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실제로 좋으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틀을 바꿀 건데 대형 펌프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고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상고하고고. 하고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안정되고 슬쩍 떨어지고 다른 변수들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변수들의 변함이 없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고 미중은 확대는 안 할 걸로 일단 예상이 점점 되고 있으니 이런 변수들이 확대가 안 되고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슬슬 빠지고 하반기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상고하고고가 되지 않을까. 박 부장께서는 오늘 아주 거친 일주일을 보냈잖아요. 다행히 목요일 날 끝났어요. 하루 쉬는 게 진짜 다행이야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금요일 날 양평 주변에 자전거 많이 타세요. 자전거 많이 타시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약간 좀 다운시키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에 자산가가 천만 원을 벌라면요. 재영진 프로는 맵을 몇 번 띄고 광고 몇 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은행 계좌예요. 진짜입니다. 50억 이상 넣어야지 월에 천만 원을 받아요. 무의험 수익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50억을 신한은행에다 딱 갖다 놓고 나서야 내 통장에 월말에 천만 원 정도가 찍힐까 말까 해요.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이 천만 원의 캐시플로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직장 묵하는 마음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 복리가 적용이 되려면 돈을 안 뺐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우리 광상균장님 고맙습니다. 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곽도기 또 곽상균 부시장장의 이야기는 참고 정도 하시고 너무 또 막 여기 돈 빌려서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곽 부장도 이제 본인이 본인이 다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각을 재본다. 당신 때문이야. 곽도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그 곽부가장에 각 재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싸울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북한과 미국도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희는 내일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뵐 텐데요. 2%도 나온답니다. 네. 저희 3%가 함께하는 첫 라이브 유튜브 방송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모이셔서. 전과는 다른 완벽한 화면과 카메라 워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보실래요? 종평 보실래요? 저희가 있습니다. 공중파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가 딸립니까? 고만 좀 하세요. 이제 너무 나갔다. 여러분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바로 신과 함께 3프로 TV 다시 한번 접속해 주셔서 저녁 6시 반에는요. 한 3천명 동시 접속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에요. 우리 고생하는 이치욱 PD 파이팅 한번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합니다. 요즘에. 네. 좀 이따가 저희 끝나고 나면 아마 이게 얼굴 드림일 겁니다. 이치욱 PD 고생 많았고요.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따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